첫번째 무대는 당신의 마음의 주인 우리 방규현씨 무대에 맞으십시오 아수 속압을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여행 savez 그 맘에 버리게 저 맘 이 맘에 미소하지 비롯지마 내 맘지 내 맘에 미소하지 마찬가지 바라지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징도할 수 없는 징도할 수 없는 당신의 맘 당신의 맘 내 맘에 흘리고 그 바구니 저게 저거 이 나의 미소까지 그리다지 말아 아... 한마진맞지 한마진맞지 목욕에 내 꿈 덮었을 때 어찌됨고 한숨을 아니시네 뭐라고요? 말 말 말 말 말 아멘